우리 메가스타드 회원 여러분들 중에서 수능 영어를 아주 잘하는 학생 항상 담았고 몸이 너무 안 좋아도 1등급은 무조건 나오는 그런 학생은 빼고 중위권부터 조금 잘하는 학생까지 를 위한 영상인데 이 영상은 봐봐 이 영상은 니네가 모의고사를 치르기 한 보름 전에는 항상 이 TCC를 집에서 좀 보고 15일 동안 모의고사를 준비했으면 좋겠어 특히 유의해야 돼 정말 잘하는 학생은 안 봐도 되는데 조금 잘하는 학생들까지는 천천히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내가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도 칠판에 좀 적어놨어 봐봐 모의고사 시험 치르는 날 절대 발생하면 안 되는 게 총 한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를 주의를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잘 봐 매일 아침 운동장을 열 바퀴씩 뛰던 애가 어느 날 학교에서 체육 선생님이 오늘 운동장 한 바퀴 뛰는 거 기록 젤 테니까 한번 뛰어봐 이러면 평상시에 열 바퀴 뛰는 애가 학교에 가서 한 바퀴 전력으로 뛰는 거는 그냥 껌이지 근데 반대로 아침에 운동 겸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뛰던 애가 어느 날 학교 갔는데 체육 선생님이 오늘 장거리 달리기 뛸 거다 운동장 열 바퀴 뛰어 그럼 애는 뛰지를 못한다고 능력의 여부하고 상관없이 적응이 안 돼서 이 모의고사 날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평상시에 자기 자리에 딱 앉아서 그냥 딱 자기 자리에 앉아서 모의고사를 한 영어 독해 문제를 한 세 문제? 두 문제? 이 정도까지밖에 안 풀다가 모의고사 날 딱 가가지고 총 45문제 중에서 듣기 열 일곱 문제를 빼면 몇 문제 남냐면 28문제를 넘어 평상시에 3, 4문제밖에 안 풀다가 그날 28문제를 풀려고 하면 정신적 지구력이 28문제까지 잘 가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어느 정도 공부의 양이 확보가 돼야 돼 게시판에 영어 공부 하루에 얼만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질문들이 많은데 이게 이거를 상상해서 스스로의 공부량을 좀 재놔야 돼 평상시에 서너 문제 풀다가 28문제 풀려고 하면 당연히 잘 안 되는 거야 인간이 역물이라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시험 치르고 난 다음에 아 나는 이거 더 잘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실력은 되는데 이 연습 문제 문제 푸는 양에 있어서 부족해서 이러면 자기 실력이 안 나와 이거 발생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너희들한테 닥치는 문제인데 이건 어쩔 수 없지 1교시 국어 보고 2교시 수학 보고 난 다음에 그럼 이거랑 이거 만만치 않잖아 만약에 영어가 1교시에 있었다면 애들은 영어 시험이 성적이 훨씬 좋을 거야 근데 1교시 국어 보고 2교시 수학을 보고 그리고 나서 정신적으로 많이 다운된 상태잖아 그리고 나서 점심 먹은 다음에 오후에 3교시에 영어를 보니까 자 이거 3개를 이제 합해서 생각해 봐 평상시에 3, 4문제밖에 안 풀다가 그날 28문제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가 1교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어, 수학 보고 나서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점심 먹고 오고 당연히 영어를 풀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체력이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아 완전히 지금 리커버리가 딱 된 상황에서 오늘 3교시에서 봤었던 그 영어 문제를 딱 보면은 어? 내가 이걸 왜 이걸 답을 이렇게 했지? 미쳤던 거 아니야?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정신적 체력 정신 정신 지구력 그게 좀 길러져야 되는데 애니와 어쨌든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런 문제만 제시하는 게 아니고 조금 문제 더 있는데 해결책 이제 얘기할 건데 그 다음에 네 번째 해결책이 이거 진짜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건데 시험장 가서 듣기 17번 끝나고 나서 18, 19, 20, 21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그냥 이 순서대로 45번까지 푸는 거는 최악이야 여기서 아까 얘기했는데 수능 영어를 아주 잘하는 애들은 그냥 그렇게 풀으면 돼 걔네들은 그냥 너무 잘하는 그냥 풀면 되는데 그냥 약간 잘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애들은 이렇게 풀면은 좀 안 돼 왜냐하면 이 순서대로 풀잖아? 그러면 봐봐 같은 유형끼리 모아서 풀면 걔네들끼리 풀면 시너지 효과가 좀 난단 말이야 근데 그냥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빈칸 풀다가 흐름 풀다가 다른 유형하고 섞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영어를 잘하는 애들은 안 그래도 되는데 그냥 중위건보다 조금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풀면 별로 안 좋아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내가 좀 설명할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진짜 별표야 이게 진짜 진짜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 봐봐 선생님이 아침에 운동하고 씻고 밥을 많이 먹고 이제 학원 오기 전에 이런 생각한다? 학원에 운전해서 가면서 커피 마시면서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커피를 내려 커피를 딱 이렇게 커피 버튼을 눌러놔 그리고 나서 옷 입고 학원에 도착해서 그때 가서 깨달아 어? 집에 커피 그냥 두고 왔다 이 얘기 내가 왜 하는 거냐면 시험날 발생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종료 5분 전에 독해감이 발생하는 경우야 무슨 말이냐면 다시 여기로 들어가자 1교시 국어를 보고 2교시 수학을 보고 나잖아 그러면 이 점심 먹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걸 해야지 돼 그게 무슨 말인지 이거 설명하고 이거 갈게 봐봐 그 당일날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게 점심시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3교시 영어시험 볼 때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어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보세요 빈칸을 학원에서 열 문제를 연속해서 푼다고 해봐 빈칸을 열 문제를 연속해서 푼다고 하면 학원 강의 경험상 빈칸 문제를 첫 번째 문제 풀고 두 번째 문제 풀고 나면 애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영어 실력 자체가 좋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우리 흐름 백제하지만 똑같은 유형 연속해서 계속 풀어버리면 한 문제 두 문제까지 풀 때는 영어 실력 자체가 좋아야 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유형을 네 문제 다섯 문제 여섯 문제를 풀고 나면 아 이거 영어 실력이 조금 모잘라도 이 유형이 항상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영어적 감이 돌아오면 부족한 영어 실력이더라도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커버가 돼서 문제를 푼단 말이야 감이 살아온다고 자 여기 보세요 1교시 국어를 보고 2교시 수학을 보고 난 다음에 점심시간에 밥 먹고 잠깐 누웠다가 3교시 영어를 보면 당연히 18, 19, 20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영어적 감이 돌아와 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영어적을 본단 말이야 그냥 문제를 그냥 푸는 거야 그러다가 종료 5분 전 한 3, 40 문제를 풀고 나면 그때서야 영어적 감이 돌아오고 시간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 아까 풀었던 거 그렇게 안 풀었어야 되는 건데 옛날에 그렇게 그때 감이 돌아온다는 거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돌아올게요 점심시간에 모의고사 날 점심시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자기한테 약한 유형들이 있잖아 내가 글의 흐름이 좀 약하다 이러면 점심시간에 점심 먹은 다음에 글의 흐름 문제 한 5문제만 연속해서 똑같은 걸 풀어 그러면서 감을 돌리는 거지 시험지 받으면 글의 흐름 이렇게 풀어야 돼 그냥 죽죽 읽어서 문제 풀면 안 되고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였지 그거를 상기시켜 놔야 돼 점심시간에 그리고 나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그 문제 감이 살아있는 자신이 가장 약한 거에 있어서 감이 사는 상태에서 문제를 품게 되는 거야 대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평상시에 단어 정리하라고 했잖아 그 어법요정 킹콩 1강에서 했었던 얘기인데 이 레이트라는 말이 언제는 죽음 이란 얘기인데 이게 언제는 지각함이거든 그리고 이렇게 어댑트 이거는 채택하다 채용하다 이명하다 이거는 적응하다 이건 뭘 능숙하게 하다야 비슷하게 생긴 유사어 그리고 하나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이어 이런 거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 이거를 바로 점심시간 때 살짝 보고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자기가 정리해 온 단어가 그때 효과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그냥 점심 먹고 밖에서 이것만 하지 말고 몸만 풀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가장 약한 문제 최소한 5문제 이상 풀어서 그 문제 자체에 대한 감을 좀 살려 놓고 단어 정리하는 거 좀 봐 놓고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판이 잘 들어 지금 이 얘기를 할 건데 다시 얘기하지만 영어를 정말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근데 그냥 조금 잘하는 그리고 불안해서 그러니까 2등급 1등급 선사에 걸쳐있는 애들은 어쩔 때는 4등급 될 때도 있단 말이야 근데 3, 4등급 애들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어떤 데 모의고사 막 1, 2등 확 올라갈 때도 있단 말이야 성적이 안정적이지 못한 애들은 이렇게 해서 안정을 시켜야 돼 자 이제 하는 소리 봐봐 3교실 시험 시간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순서대로 문제 풀지 말라고 그랬지 자 자 봐 수능 문제가 크게 봐야 되는 문제 유형들이 있어 주제, 제목, 요지 이런 거 말이야 그런 애들끼리 모아서 풀어야 돼 그래야지 걔네들끼리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아 아까 그 문제 잘못 푸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시험이 딱 시작이 되면 18, 19, 20, 21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잖아 여기까지가 제목이거든 24번 푼 다음에 25번 도표 20 이런 거 넘어가지 말고 24번 제목 푼 다음에 요양문안성 40번 장문의 제목 41번을 풀어야 돼 얘네들끼리 대의 파악이니까 얘네끼리 같이 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 문제들이 제일 쉽잖아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문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인가 이거를 빨리 풀어서 점수를 우선 확보해 같은 유형끼리 풀어서 확실히 얘네끼리 감을 살려놓는 거야 그리고 나면 41번을 푼 다음에 이번엔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 세부 내용 얘네들은 주제문하고는 상관없죠 이거는 주제문만 알면 푸는 건데 이건 주제문만 상관없이 그냥 한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잖아 그게 25번의 도표 26, 27, 28에 있는 내용일치 불일치 그리고 나서 29에 업법 30번 낱말한 다음에 44의 지칭 추론 내용일치 불일치는 45번에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용일치 불일치 26, 27, 28 한 다음에 건너뛰어서 45도 가 총 내용일치 불일치는 이 네 문제란 말이지 얘네들끼리 같이 풀으면 얘네들은 세부 내용이란 말이야 세부 내용 얘네들끼리 얘네끼리 푼단 말이야 그럼 얘네끼리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니네들은 여기 봐 그냥 이 순서대로 그냥 순서대로 그냥 쫙 풀잖아 쫙 풀면 다른 유형들을 막 섞어서 풀기 때문에 같은 유형을 풀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은 상태 애니웨이 어쨌든 이렇게 큰 흐름으로 풀고 세부 내용을 풀어 그리고 나서 반드시 그때 시계를 보는 거야 그때 손목 시계를 보든지 교실에 있는 시계를 딱 봐 그럼 남는 시간이 몇 분인가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승부처 문제들이잖아 이거를 N분의 1로 나눠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들은 한 문제당 몇 분을 내가 투여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해 그리고 이 문제들은 그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읽는 거야 충분히 그리고 기술도 쓰고 정면 승부도 걸고 충분히 읽는 거야 내가 여기 봐봐 선생님이 아침에 자전거 타거든 도곡동 우리 집에서 아쿠종동 잠원동 거기 고수부지까지 한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이렇게 와 근데 갔다 오면 가서 물 한 번 마시고 이렇게 오면 한 2시간 걸리거든 그런데 처음에 우리 집 앞에 양재천에서 딱 자전거를 타자마자 허벅지를 터지게 할 것처럼 막 이렇게 밟지는 않는단 말이야 자전거 탈 때 처음에 우선 이렇게 다 이렇게 천천히 한단 말이야 그게 큰 세부 내용 이루는 거야 그러다가 청담동 영동대교 밑에 큰 도로에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막 자전거 잘 타는 사람들 허벅지 막 이렇게 하고 막 엄청 속도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몰랐다 그때 전력으로 달리는 거거든 이 문제를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영어적 감을 살린 다음에 전력으로 달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달릴 때는 N분의 1로 나눠서 아 시간 얼마 남았구나 이 문제 감 살리고 시간적 안정감을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봐 이 TCC는 모의고사를 올해 너희들이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든 6평 9평이든 또 수능까지든 모의고사나 본수능까지 보기 15일 전쯤엔 이 TCC로 돌아와서 꼭 한 번씩 봐줘 꼭 봐서 아 그 전날까지 그냥 그냥 공부하고 모의고사를 보는 게 아니라 15일 전쯤에 본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15일 뒤에 모의고사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기 위해선 우선 점심시간에 그날 여기 어디 있어 점심시간에 약한 유형 이거 문제 풀어서 나 감 살려야 되니까 이 문제 그때 뭐 풀어놔야 되는지 이거 좀 모아놓고 그다음에 단어 정리 평소에 좀 해놓고 알았어? 그러면서 지금 이 TCC를 시험 보기 전에 꼭 본 다음에 오케이 내일 내일 점심시간에 이거 신경 써야 돼 그다음에 시험날 3교시 때 영어는 이거 신경 써야 돼 이거를 인지하고 그리고 시험을 준비해야지 실판가 그렇게 해야지 나 잠깐만 그만 적고 이따 시험 치르고 나서 집에 가다가 3교시 4교시 집에 가다가 아 아 맞아 킹콩이 이 문제 그렇게 풀라고 그랬었는데 아 개망했다 그냥 그냥 순수하도록 그냥 풀었다 이거 안 했다 당연히 자신의 실력보다 낮은 성적이 나 내가 아까 커피 얘기했잖아 인간은 원래 그래 커피를 끓여놓고 그런다고 커피 가져가야지 그리고 학원에 교무실에 앉아서 생각해 아 커피 안 가져갔다 인간이 원래 그래 인간이야 그래서 이게 참 저번에 시애틀 스타벅스 세일앤 얘기 했을 때 어떤 댓글에 인문학적 스타벅스 로고 안에 인문학적 얘기해줘서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영어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서 얘기해 주는데 원래 가을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개가 있으면 그중에 봄 봄 봄 스프링 지금 이런 봄에 봄에는 항상 성지술래를 가 성지술래 성지술래 알지 예루살렘 거기에 간단 말이야 가서 뭔가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느끼지 내가 대학교 때 영어 공부하고 그리고 외국가서 공부하고 하면서 그걸 이제 성지술래라는 말이 항상 나오면서 했는데 지금 이 TCC가 학생들한테는 모의고사 술래? 뭐 이랬으면 좋겠어 항상 모의고사 15일 전에는 지금 이 영상을 좀 꼭 봐줬으면 좋겠어 보고 그날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이 있다 왜냐하면 노란색으로 쓴 이런 일들이 우리를 방해할 테니까 이렇게 대비해서 내가 공부한 만큼의 성적은 내가 얻자 안 그러면 성적이 줄어서 나올 수밖에 없어 이 영상을 보고 보고 있는 너무 영어 잘한 애들을 제외한 보통의 중위권부터 조금 잘한 애들까지 노력은 엄청 많이 했지만 과연 걔네들이 얘네들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건 걔네들이 영어 실력이 그렇게 부족해서일까 내가 보기에는 문제 푸는 데 있어 약간의 요령 이거를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억울한 성적을 받지 않았을까 그거를 내가 인기게 해주고 싶어 이 TCC를 보고 밑에 댓글을 다뤄 그 다음에 Q&A 게시판에 질문을 다뤄 본인의 어려움을 그럼 내가 진심으로 도와줄 테니까 알았지? 됐어 오늘 TCC 모의고사 날 그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해 끝 끝 끝 끝 끝